중학교 과학 시간입니다. 학생들의 손에는 책이 아닌 태블릿 PC가 들려있습니다. 선생님은 출석을 부르는 대신 학생들의 태블릿 PC가 서버에 접속되는지 확인하고 학생들은 준비한 자료를 태블릿 PC로 발표합니다. 새로운 스마트 교육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 수업입니다. 개별 학습이 좀 가능해요. 자기들 속도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고 싶으면 교과서 밖의 자료를 검색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07년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추진 계획 이후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 수업. 현재 전체 학교의 34%인 희망학교와 연구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시범 수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동된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동영상과 사진 자료 등 멀티미디어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연결된 커뮤니티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소통하고 수업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입니다. 일반 책으로만 하면 글과 사진만 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었는데 디지털 교과서로 하니까 동영상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니까 더 관심이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는 2018년부터 전국에 본격 도입될 예정인 디지털 교과서 수업.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한 디지털 교과서 수업이 교실 모습을 스마트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